안녕하세요. 저는 루키 이곳입니다. 허루물뚱이 만든 제주도의 멋진 해안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일단 출발. 여기는 안덕면 감선리에 위치한 박수기정입니다. 엄청나게 높고 거대한 절벽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박수기정은 바가지로 마시는 샘물과 절벽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높이가 100미터나 되는 큰 절벽이지. 이번에는 월평해안 경승지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제가 제주도에서 본 해안 중에 가장 신기하고 멋진 곳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동물도 정말 많고 신기한 모양의 퍼위도 많습니다. 아, 저기는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장소입니다. 오케이, 본. 여긴 어디지? 여기는 진곤네이버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은 잠시 폐쇄중. 얼마 전까지 SNS에서 인기 있었던 물개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조만간 다시 들어가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봉산과학 마다에 나오는 집처럼 생긴 너희 동물도 있습니다. 여기는 방팽이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와, 동굴 안에 동굴이 잇도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유명한 중원의 추상절리대입니다. 컬러가 파놓은 것 같이 각진 돌기둥이 모여있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에메랄드 빛바다와 훈장한 추상절리가 어우러진 최고의 절경입니다. 화산활동으로 생긴 절경은 주로 제주도 남서구 지역에 분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언제나 볼 수 있는 제주도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